원주시 원동 다박골 재개발 아파트 조합이 철거 과정에서 오수처리 및 정화조 폐쇄 신고 절차 준수 등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처리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오수처리 및 정화조 폐쇄 신고와 관련한 자료가 존재해야 하는데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시민이 모르면 되겠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원주시 환경과 담당자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려는 자각 건축물에 부속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폐쇄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가름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과에 문의하라고 했습니다. 주택과는 시청 1층 건축과 해당 건축물 대장팀으로 떠넘겼고 모팀장은 그에 해당하는 관련 열람은 협의 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동다박골 재개발부지 내에 수십 곳의 정화조 폐쇄 신고 및 처리과정 관련 서류가 지자체 담당과의 부존재로 나타나고 있어 시청은 처리과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하수도법 제34조 2항 및 동법 제27조 제28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 폐쇄에 따르면 민원인은 해당 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오수배수관로 약식도면 등을 관할 지자체 해당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이와 관련된 재개발사업시행 측인 A조합의 K조합장에게 공식적인 질의를 발송한 지 10여일이나 지나서 답변이 왔는데 공교롭게도 정화조 처리 내역에 관한 설명이나 답변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해당 환경과에는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폐쇄 신고 관련 내용이 민원인의 정보 공개 청구 결과 부존재로 확인됐습니다. 시공사인 D건설사 측의 공무팀장은 조합 측에서 오수처리 및 정화조 폐쇄 처리 과정을 전부 맡아 이를 처리했기에 우리 시공사는 그것에 관해 모른다. 그쪽 조합에 확인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조합 측에 재차 질의를 했고 통화를 시도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조합장님, 정화조 답 안 해주실 거예요? 네? 조합장님, 정화조 답 안 해주실 거예요? 네? 정화조 불법 공사가 되어있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 안 해주십니까? 올라가시는 거예요? 시공사 측의 주장이 맞다면 A조합이 시행사로 정화조 철거 해당 업체 간의 비용 처리 등으로 기록이 존재해야 합니다. 정화조를 다룬 회사 측이 지자체인 원주시의 신고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했다면 불법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원주시는 조합에 알아보니 영수증이 존재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며 굳이 원주시가 조합 측에 요구할 이유나 근거가 없지 않은가라며 조합 측에다 직접 알아보라고 떠넘겼습니다. 정화조 관련 업체는 분뇨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계측을 통해 분뇨 처리장으로 반출되고 이에 따른 기록이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오수 처리 및 정화조 처리에 관한 내역이 없다면 중대한 법적 책임과 처벌이 따라야 하며 개인 및 일반인도 민원 서식에 따라 신고를 하도록 명시됐는데 재개발 단지 공사로 수십 곳을 처리하는 규모 있는 공사를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대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하수도법 제28조가 이런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환경부 소속인 원주지방환경청은 원주 다박골조합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오수 처리 및 정화조 폐쇄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인 원주시의 행정부 존재로 나온다는 사실을 문의한 결과 이와 관련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할 사안은 아니고 지자체의 업무이니 도감사실에 문의해보라고 환경청 또한 서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뉴스앤뉴스티브 이동희 기자입니다.